오늘 5월 9일입니다. 도마 들어왔습니다. 도마가 400짜리 대구소가 이렇게 왔네요. 총 합계가 504개도 왔습니다. 제가 이 도마를 판매하지 않아요. 우리 대학목대 유튜브 좋은 글과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 8월 10일 날 내일 오신 분은 누구나 판사도 한 개씩 드립니다. 내일입니다. 8월 10일 내가 한번 도마를 더해 드릴까요? 대자 대자입니다. 역시나 퍼플레이트 도마입니다. 이게 400에 240입니다. 길이가 400에 240이고요. 나무는 퍼플레이트고요. 굴복비라도 퍼플레이트입니다. 이건 우리가 원목을 수입해서 원목 수입해서 원목 자투리로 다 만드는 겁니다. 이 가공비 한 개가 가공비 만원만 잡아도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사실 제가 좋은 글과 좋은 댓글을 유튜브에서 열심히 하죠? 좀 힘듭나게 좋은 글과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부탁합니다. 저글러스입니다. 저글러스인데 이거는 집성에 있는 겁니다. 집성. 저는 집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성은 무조건 가위가 제일 좋아합니다. 저글러스고요. 이거는 저글러스로 집성해서 이게 8살사리만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나무따리래서 이거는 역시나 우리가 해두는 게 아니고 저거리처에서 이거 만들어놨는데 좀 팔아달래서 팔아달래서 이것도 역시나 많아지는 보지않고 온갖을 드리겠습니다. 온갖을 드리고 나무를 다진게 해서 그듯이 제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은 어쩌고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가격은 제가 이 소비자가 팔아달래서 그대로 온갖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드리고 이거 하나 둘 셋판도 갔습니다. 이거 세판도 이거 두판도 갖고 여기 사이즈별로 다 대패내 방어했고 나무 다리를 했는데 나무 다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단다. 저 나무 다리가 터박해서 별로 보기 좋진 않아요. 내려와서 직접 보고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세요. 대한복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